데바드에는 빛의 챔피언 퍽이 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면 이동속도가 50% 증가하고요 시선고정 퍽은 걷는속도가 무려 20% 빨라집니다 이 두개의 퍽을 조합하면 살인마가 나오는 공포게임을 아주 빅꿀잼 예능게임으로 만들어줍니다 한번 보실까요? 이쪽 오나? 안냐? 안냐? 총대 총! 그렇지요! 하하하하하하 신명당하고 너무 재밌다 이거 아 개재밌네 이거 하하하하하 야 맞서 싸워 도망쳐? 자시 맞서 싸워 하하하 못 맞춰 야!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요청한다 야! 하하하 야! 정정당당하게 사나이끼리 싸움을 요청한다 이 개스케야! 아 비겁한 녀석 비겁하게 칼로 같았어? 야 쟤 화났다 쟤 화났다 야 화났다 얘 화났어 아어어어어 아아아아아아ㅇ!!! 미안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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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! 괜찮은데! 냅다 도해주러 갑시다 야 실명이다 이 자식아! 이 자식! 어?! 이 자식! 살려주고 일단은? 오케이 살려주고 도망쳐고 얘들아 도망쳐! 뒤는 나한테 맡겨! 어허 안됐죠 미스미? 어디였지? 나가는 길 어디였지? 야 나가는 길 어디였지 얘들아? 아씨 아니 미스미? 어 어디였지?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짜식! 짜식! 짜식아! 야 나이스! 신명으로 살아남기 성공! 고을! 고맙습니다.